아 까비까비까비 좋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다 이거 간다 간게 돼 이거 빠른데 빠른데 빌드 개질이지 않냐 초반에 초반에 빌드 개질이야 진짜 잘 탔다 이거 맞지 역식입니다 라임이 엄청 깔끔했어 맞지 라임이 엄청 깔끔했어 맞지 이와각 잡았네 대만의 사마 피라미드 터멈 텍 빌드 만들어서 1팀 찍었다 야 이 점퍼들이 초반에 빌드 개질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박는줄 알았습니다 이거 200건이 날 때쯤에 저 박는줄 알았는데 그래 진짜 10개 4 총 5 5 4 5 6 5 여기서도 마지막 안전빵! 구석 껐어! 18초까지 되겠는데? 18초까지도 가능하겠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